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면도기입니다. 총 18개의 면도기를 선별하고,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2,79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289,350원입니다. 면도기의 평균 가격은 36,332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13,265개입니다. 면도기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일치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구매동기 저는 도루코하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만 사용했는데, 우리 신랑이 일회용 면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품평을 보고 구매했는데, 우리 신랑이 잘 사용하고 있어 좋습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워낙에 질레트가 유명하기도 하지만, 만족도도 높아 불만 없이 사용하긴 하셨는데, 새로 출시된 진동 기능이 있는 요 면도기도 부드럽고, 자극 없이 면도가 된다며 아주 좋아하십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뭔가 가볍게 잘 밀리는 기둥 면도기 관리가 더 중요하겠지만, 면도기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면, 피부에 또 어떤 효과가 생길지 기대해보며, 잘 사용해보려 합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이 제품도 한 오면 사용할 테니, 다음에는 좀 새로운 제품을 써보고 싶긴 하지만, 여러모로 질레트가 참 좋은 면도기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감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루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